꽃이 지며 다시 피어남을 꿈꾸듯이 그렇게 다시 살고 다시 만나고 다시 사랑해 주거라 새로운 운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현 시대부터 지금까지 한양이 서울이 되도록 400년을 넘게 여기 살았고 달이 떴군요 영업 시작합시다 달의 객자가 죽은 자들이 모여드는 곳이지 당신이 내가 알던 누구랑 같은 눈빛을 갖고 있어 말해 내가 죽인 인간들 내가 책임지려는 거다 근데 영혼은 아직 살아있어 니 옆엔 아무도 있을 수 없어 왜냐면 넌 괴물이거든 너희 살아남았구나 살아냈지 너를 죽이러 오겠단 약속을 지키러 영혼은 아니었네? 나는 모른 척한 게 아니야 사랑 알아봐 주길 원한 거 매일 그리움 속에 그대를 불러보지만 닿을 수 없는 마음은 나도 이젠 알 것 같아요 아멘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